한 대학 교수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기부합니다. 한 대학 교수는 수익과 대학에 장학금 2천만 원을 기부하면서 아내와 자신의 이름을 딴 정혜경, 손석준 장학금으로 명명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손 교수는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강아지가 수익과 실험 후 분양받은 강아지였고 아들도 수익과 대학에 들어가는 등 인연이 깊어 기부를 생각해왔다며 먼저 간 아내도 무척 기뻐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빛, 역사, 공간을 키워드로 광주 작가와 아시아 작가의 시각차를 살펴보는 라이트 온 더 무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광주 정정주 작가와 인도네시아 랑가 뿌르바야 작가가 설치, 미디어 아트 작품들을 선보이는데요. 새로운 관점에서 광주와 아시아를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광주시립 국악관연악단의 정기연주회, 청소년협연의 밤이 이번 주 목요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7명의 국악신예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국악관연악단과 호흡을 맞추는데요. 가야금 협주곡 찬기파랑가를 시작으로 황성 올라가는 대목 방아타령, 아리진도 등이 연주됩니다. 가야금 협주곡 찬기파랑가를 시작합니다.